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동영상을 저장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동영상을 저장을 하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앱이 필요한데요. 자, 이 앱을 찾아보세요. 여기 바로 리그램이라는 앱이 있죠. 이 리그램이라는 앱을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리그램 쳐볼게요. 리그램을 쳐보시면요. 핑크색과 주황색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리그램, 이 앱을 다운받으시고요. 열기를 해주세요. 자, 이제 기기의 사진 및 미디어에 액세서대로 허용하시겠습니까? 허용하셔야 되고요. 이 리그램 앱의 사용방법은요. 다른 사람들이 올린 피드를 내 피드로 가져오는 건데요. 이 리그램 앱을 통해서 영상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자, 이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은 인스타그램을 열어야 됩니다. 자, 인스타그램에서 릴스로 가볼게요. 릴스를 열면 이렇게 점 3개 있죠. 3점이 있죠. 이걸 눌러보시면 그 목사가 있는데요. 바로 공유하기를 눌러볼게요. 자, 공유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참고로 지금 제가 오늘 다운받은 리그램은요. 업데이트가 된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받았을 때 업데이트가 안 돼 있으면 이렇게 따라 하셔야 됩니다. 링크 복사를 누르셔야 되는데요. 공유하기가 있으신 분들은 공유하기를 먼저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리그램이라는 앱이 보이죠? 여길 눌러보세요. 이건 광고이기 때문에 닫기를 눌울게요. 네, 이제 리그램 앱에서 이 영상을 컨텐츠 저장으로 눌러보세요. 그리고 광고는 지워주고요. 다운로드 중입니다. 네,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리그램을 하겠느냐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가 오늘 가르쳐드리는 건 리그램이 아니라 저장하는 방법이니까 취소를 누르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리그램을 원하실 경우에 제가 위에 카드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보고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저처럼 리그램 앱으로 공유하기가 안 나올 경우에 이렇게 따라해 주세요. 네, 여러분 제가 다른 휴대폰으로 녹화를 하다가 너무 오류가 많이 나서 지금 또 세컨드 휴대폰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리그램 앱을 여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스타그램을 엽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아무거나 검색을 해서 영상을 찾아볼게요. 자, 이 영상을 다운을 받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점 3개가 있죠? 이 점 3개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링크 복사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누르면 복사가 되는데 복사하고 나서 다시 리그램으로 갑니다. 리그램 앱을 열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리그램 하기가 뜨죠? 리그램 하기를 눌러주세요. 네, 이제 원수의 그림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거랑 똑같이 컨텐츠 저장으로 하시면요. 이제 광고는 닫고요. 그리고 다운로드 중입니다. 방법이 약간 다르지만 결론은 컨텐츠 저장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제 취소를 누르시고요. 다음에 이제 저장된 영상을 어디서 보냐면요. 갤러리로 가시면 됩니다. 자, 갤러리를 여시고요. 여기 보시면 리포스트 비디오 있죠? 여기 클릭 한번 해보시면 이 영상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인스타그램은 오류가 자주 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리그램이 안 되시거나 영상 저장을 하는데 오류가 난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쉬운 디지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